안녕하세요. 우영화TV 우영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수술, 전방으로 하는 수술과 뒤로 하는 수술에 대한 비교 논문이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이번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실린 논문이고요. 12월 7일 발견된 논문이고 전방경유 디스크 제거의 및 유압술과 후방 추강공 절제술에서의 추강공 형태적 변화 비교. 저는 뒤로는 주로 내시경으로 하고 있고 앞쪽은 현미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논문을 요약을 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목적은 전방경유 유압술과 추강공 절제술 후에 추강공 크기 변화 이런 것에 비교죠. 경추추강공 협착증, 전방이나 후방에 의해서 감압 및 유압술을 할 수 있는데 전방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골극병병병병병을 제거하고 신경을 직접 풀고 자가골편, 인공 디스크를 삽입해서 추강판 높이를 회복해서 병병 부위에 안정성을 얻는 거고 주로 두 마디 정도까지는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전방경유유압술 후에는 장기 출시에는 운동분절 소실로 그 주위에 증강된 압력으로 그 위아래 쪽에 또 다른 퇴행성 질환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이에 변해 추강공절제술은 유압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경추마디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흔접분절의 퇴행성 변화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후방 근육 및 인대 구조물의 손상에 따라서 경부통 이런 것들이 제한되긴 하는데 뇌지경을 사용할 경우는 뒤쪽 근육 자체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후방 근육 경부 근육 및 인대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수술 후에 후경부통이 적기 때문에 빨리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앞쪽 수술과 뒤로 하는 수술에서 MR상 그리고 수술 전후 추강공 크기 변화를 비교해 가지고 임상결과를 비교하고자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보시면 대상은 186명 중에 102명 대상으로 했고요. 앞쪽이 51명 뒤쪽이 51명인데 뒤는 현미경과 내시경이 절반 정도씩 이렇게 포진하였고요. FTB 그러니까 그 주간공을 가로 세로 길이 차이를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결과 보시면은 A군 앞쪽으로 수술한 군에서는 0.5mm 더 높게 나타났고 횡단 직경과 수직 직경은 A가 높고 횡단 직경은 당연히 B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인공디스크에서 합격하니까 그 위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임상결과는 A군에서 좀 더 높게 호전을 보였지만 유지하진 않았다. 그래서 추강공 형태 변화에서는 A군에서는 수직 변화가 직경이 있고 B군에서는 횡단, 가로 길이의 변화가 있었고 인공디스크에 삽입한 A군에서는 당연히 높이가 높아지게 되고 뒤쪽으로 길을 확실히 내는 B군에서는 당연히 횡단길이 직경이 커지게 되는 거죠. 고체를 보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장기 출시에서는 수술한 부위 주변부로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곤류압 과정에서 경추부 변형도 초래하는 단점이 있어서 그리고 앞쪽으로 했을 때는 극측방부 확실히 나가는 바깥쪽까지는 가만히 불충분한 단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방 접근할 경우는 이렇게 추강공 절제술 자체가 혈관이나 신경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척추 안정성에서도 유지가 된다. 증명이 되어 있어서 전방에서는 1에서 2mm밖에 볼 수 없지만 후방에서는 3에서 5mm 정도 신경금이 확보될 수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경추추강공 협착증에서는 앞쪽에 비교해서 뒤로 하는 게 임상적 결과도 비슷비슷하고 대신 장점은 수루경추부 통증도 줄고 추강공 크기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경추추강공 협착증의 경우에서는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임상경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수술 만족도는 비싸다 이 말이죠. 하지만 뒤로 할 경우는 신경 지나가는 길을 확실하게 감압할 수 있어서 수술자가 좀 더 나은 회복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디스크 많이 나온 경우 중심 협착까지 많이 동반된 경우 여러 마디가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대신 좀 신중하게 뒤로 할 걸 판단하고 그런 경우 아니면 웬만하면 뒤쪽으로 하는 것이 자기 분절도 보존해주고 그 다음에 수루경추부 통증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목수술 앞으로 하는 것과 뒤로 하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강공 협착증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하는 게 여러분의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